이희진 이 사람 텔레비전 나올 때 봤었어요 지금 이제 구속당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의 주식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코를 보게 되면 돈이 있는 코입니까? 없어요 이 코 때는 있어 보이죠 콧방울이 이렇게 빈약한데 무슨 돈이에요 이게 이 콧대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콧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난대정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잖아요 이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콧대와 어우러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 자체는 목적이면서 둥그스름하면서 수의 기운도 있고 콧대가 바른 것 같아서 재물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청담동의 주식부자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 양반의 얼굴 상에서 드러나는 재물은 코에 있는 건 아니에요 눈동자를 보면 알 수도 있는데 눈동자의 신의 기운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번들번들거리는 기색과 철색은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윤기가 아니에요 이건 개기름이지 개기름이 이렇게 흐르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름기가 흘러요? 이건 망하는 개기름이에요 개기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잖아요 왜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요? 채물 운이 그렇게 좋으면서 수백억을 벌고 있는데 다크서클에 코와 그죠? 인당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상근을 지나서 수상, 연상, 춘두까지 뻗기는 뻗었으나 콩은 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업가 기질 없어요 좌우 광대 굉장히 빈약해요 자기 혼자 잔머리를 쓰면서 머리를 굴려서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진실된 사업을 하는 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사와 찌바산지 일본의 주식 사기꾼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이 양반도 그런데 항상 보셔야 될 건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뭔 거짓말을 또 했느냐 그러면 학력을 또 위조했어요 학력 학력이 유명 대학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게 다예요 학력 위조에 하여간 거짓말도 하여간 뿐이 따로 없어요 이 귀도요 빈약합니다 귀 한번 보세요 이 귀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얼굴 관상의 이 귀다라고 하면 제복은 부족해요 얇잖아요 얇아요 너무 얇아요 빈약해요 부모님 복도 부족하고 이 말을 보면 그죠? 부모님 복이 부족하고 이 귀에 종이자처럼 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발욕을 못한 겁니다 좌우 광대 빈약하고 코 빈약하고 남대정이 빈약하고요 인중으로 내려와서 입술도 작아요 작잖아요 얄팍하죠? 치아도 고르지 않습니다 치아 그죠? 이건 입을 다 부렀는데 치아도 고르지 않아요 입이 이 라인을 보면 입이 작아요 사업가로서의 이 얼굴 관상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마 이 목에 두른 이 모피인지 이게 무슨 털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 티가 나는가 보죠? 뭐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자동차 위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진짜 오리지널 부자들은 그런 티 안 냅니다 그런 티 안 내요 이런 식으로 나 자랑하잖아요 별 벌일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들번들 거린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주식 부자? 돈이 많다?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는데 이 양반은 지금 감빵 생활하면서 본인이 돈을 수백억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얼만큼의 돈을 숨겨뒀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희진 이 양반 사주를 보면 호랑이 뜨네요 호랑이날 태어났어요 사주를 딱 보면 사기꾼이에요 상관이 투출했고 상관이 또 합을 했어요 한 방울 노리는 사주죠 이런 사주는 사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기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상관에 청관에 투출했는데 편인하고 합을 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주도 사주 사기꾼이에요 제발 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이희진 이 사람한테 사기당한 연예인들도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은 이 사람이지만 그죠? 주동자니까 사기친 인간은 이 인간이지만 당한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 말만 믿고 자기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냐고요 절대 여러분들은 누구 아 부자다 주식으로 떴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한번 에피소드인데요 저번에 어느 분이 손님이 한 다섯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다가 주식 쪽으로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의 얼굴 관상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조이팔처럼 정당한 사업을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오노의 사장의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빨리 빼세요 그랬어요 빨리 빼세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 빼시더라고요 결국은 결국은 돈 다 날리셨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오노의 얼굴을 보면 사장의 얼굴을 보면 회장의 얼굴을 보면 그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이런 식의 자랑과 말 황동 이런 사람들은 벽이 그릇이 크지 않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 눈동자에 눈빛이 이렇게 약한데 제복이 많다 아닙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심한데 이런 사람이 제복이 많으냐 아니에요 자기관리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술 담배 여자야 찌들지 않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죠 코가 이런 식으로는 코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남대적인 게 이렇게 빈약한데 이런 코가 사업을 한다 주식부자다 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희진 씨 이분을 저번에 권도영 씨 얘기하고 따로 한 것은 저분의 자세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기꾼 이희진 씨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얼마나 기억을 하시고 공부하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요점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5 5 6 6 6 7 6 7 7 8 9 8 9 9 감사합니다.